그러나 우리가 안 좋습니다 음 가봅시다 공격 66번 어 뭐야 아나 누가 했네 타라 한번 해줘 그러면 공격은 좀 그럼 아나 한번 빼달라고 해 어어 지금 말 물어봤는데 말을 안듣네 풀래니까 뭐 이렇게 부심 있을수도 있어 어 애졌다 한국말로 하래 야 쟤 한국인이야 어 진찰을 시작해 볼까요 아 고맙습니다 그냥 뭐 원하시는거 어 탱커 디바같은거 어어 저두 스리힐 아 스리힐은 좀 스리힐은 어 어 좋아요 어 애졌다 야 그냥 한국말로 해 애졌다 어 어 아 미국까지 와서 코리아타운 느낌입니다 약간 쿨한게 부산사람같다 네 코리아타운같은 느낌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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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없네 아 미국적이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내 뒤로와 내 뒤로와 얘들아 내 뒤로와 네네네 야 이거 자리야 먹자 이거 네네네 자리야가 이새끼가 이거 사람을 우습게 보내 이거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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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씩 뚫어야 될거같아 돌격하세요 자 지금 우리 우리 뒤치기 있는데 우리 뒤치기 아 뭐 아무튼간에 아 아 아 오케이 몰라 아끼고 있어봤자 뭐해 그래 아끼고 있어봤자 뭐하냐 애들아 자리야 따버려 어 자리야 걔 고독하게 잘 싸운다 화물 끌고와 우리 우리 앞으로야 우리 앞으로 뭐 뒤에 누가 있나본데? 뒤에 아까 맥크린가 있더라고 어 뒤에 맥크린인데 아 그러네 이거 봐 이럴줄 알았어 어 나이스 아나 어 자 이러면 애들 한 번 쌓이니까 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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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위에 자리야 있어요 위에 자리야 어 어 뒤에 자리야 뒤에 뒤치기 아 뒤에 자리야가 있구나 자리야가 뒤치기를 온거야 지금 얘는 뭐하는거야 다행입니다 저 트롤이 있어요 어 잠깐만 우리 맥크린 뒤에서 또 소리난다 네네네 위에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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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가 되게 무리하게 게임을 하고 이상하게 들어오거든요 너무 쫄거 없어 지금 굉장히 게임플로우를 좀 이어야긴 해 어 메르시 컷 메르시 컷 오케이 컷 다 컷 목적지 고달 어 황벽 황벽 자자자 황벽 황벽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오케이 솔져 솔져 컷 아 예터니 형 굿 한 명 한 명씩 와져서 굉장히 자 오른쪽이 오른쪽이 맥크리 소리 오른쪽이 맥크리 소리 아 맥크리 땄다 맥크리 땄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저 형 신났다 윈스턴 잘한다 했더니 매우 어 매우 저기 지금 반정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음 하이패스 하이패스 음 오우 그렇지 아 루시오 궁뻘궁 크 자리야 또 들어오는거 봐라 억 же 우소оф 무조건 게임 플레이 에스턴 itude 아 자 오른쪽에 what 오른쪽에 그 어 정플에 정플에 뒤에 정플에 대해 정플에 정플에 어..오오오아 내가 있어x3 오케이 내가 지켜줄게 자 위로가 위로가 따로가자 already killed Uh 오케 다운x2 오케이 여기 뚫어x3 오케이 여기 뚫어, 여기 뚫어 자 뒤에 석양! 오케이, 오케이, 방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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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왕님! 어디 있어, 왕님? 지금 매크리 따라왔어 저, 아, 저 앞에 비법 많은데? 알겠습니다 아, 그냥 도둑하시지 이 자식 카레 안 죽어요, 왕님도 걸리든 아뇨, 우리 팀이 당할까봐 2층이 걔한타네, 2층이 걔한테네 안으로 오세요, 안으로 와 이쪽 안으로 와 내가 이제는 좀 그래 내가 아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막 하는 것보다 팀프를 맞추고 싶어 좀 네네네네 어, 어, 어 아메 안 돼 아, 매크리가 아, 이건 당했다, 이건 당했다 한 번 컷당할만 했어, 지금은 아, 뭐 저희가 여태까지 안 죽었잖아요 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클립 하나 뜬 거 같은 게가 무슨 말이에요? 클립이 떴다는 게 가만있어 컷! 그렇지! 어, 얘가 컷했네 자, 오른쪽에 자리아솔인가, 이거? 아, 디바, 디바 자, 센터 쪽에 오지게 많아요, 지금 정크렛도 있고 들어가세요, 쿵 있어요, 쿵 있어요 어, 오케이,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네네네 아, 한 번 딱 루슈한테 튕겼네 오케이, 루슈 다운 자, 한 몰 끌 석양, 석양 자, 오케이, 재웠어, 재웠어 오케이, 어디야,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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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위에, 위에 정크렛 어허 자, 일단 디바부터 처리합니다, 몸살이세요 어, 어디야, 어디야 일로, 일로 안으로 와 그렇지, 나이스, 챔퍼 자, 자, 디바 다운 씹기로 간다 자, 마분이 바로, 거기 안에도 조기가 있어요 네네네, 정크렛 봤어, 정크렛 봤어 하나하년 나와 자, 뒤에 정크렛 있어요, 뒤에 정크렛 네네네 정크렛 궁각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라인하러츠 아, 리퍼도 있네 아, 뒤에, 뒤에, 뒤에 궁각이야 이거 내가 컷할게, 컷!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리퍼 리퍼 리퍼, 내가, 내가 자, 리퍼 쫓음 아, 내가 잠들었어 어머님, 안돼 아, 그렇지, 나이스, 굿! 와 정크렛, 나이스! 부활해졌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오케이 아, 야, 벵처님 이번 판 내용 상당히 좋았어 네, 이번 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팀플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판이었어요 저희의 팀플 이제 슬슬 시간이 가면서 잘 싸워가고 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뭐야, 또 환조는 이 새끼들이 이기기만 하면은 한번 얘기해줘 그래도 외국인들은 딱 그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해주려 합니다 어, 이거봐, 얘 이러잖아 그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안, 안되면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니까 이제, 저놈이 좀 안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좀 닥달을 해야되는거지 한조 이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바꿀 수 밖에 없어 사람 심리가 안 바꾸면은 자기가 천하의 쌍놈 되거든 그쵸, 지금 안 바꾸는데 그니까 좀 이따 안되면은 그니까 좀 이따 안되면은 아, 안되면 지가 바꾸겠다 얘기했어 지금? 네 예 Y, E가 그런 뜻이야? 안녕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한거에요 아, 오케이 한 번은 믿어줘야지 음, 그래 한 번은 믿어줘 그 뒤에 안되면 또 그런건 있어 외국 한조가 우리 한조보단 나아 그런거? 공격을 누구한테 펼쳐야되니? 어, 아마 메르신 가서 아나 2층 가서 아나 2층 가서 예, 아나가 아마 마모님 따라다닐 것 같아요 확인했다 정글에 지켜줘야지 야, 우리팀 한조 애진다 와, 위치선정 한조 지켜줘야지 한조 지켜줘야지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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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어, 적절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상대 정크렛 있습니다 2층에 파라 파라가 아니라 누구냐 자리야인가? 어, 방금, 오른쪽 위에 저기 있어요 리퍼 네, 리퍼 봤어요 저기, 정크렛도 있는데? 방격 깨졌어 무리 몬테 오케이, 정크렛 컷 아, 정크렛이 아니구나 쟤냐, 다 컷 아, 우리 저기 너무 무리한다 근데 아직 뒤에 애들 많아요, 걱정하세요 와, 한조 뻘궁샷 야, 정크렛 잡아, 정크렛 좀 잡아 어디야, 어디 2층, 2층 우리 디바, 디바 지금 뒤치기와 얘들아, 제발 뒤 좀 봐라, 이씨 아, 잘렸다 디바 개딸피인데 아, 뭐야, 누가 빠졌는데 남은 지금 구저 걸렸어, 구저 걸렸어 아, 지금 에드슨도 이제 굶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아나 잘렸다 남은 지금 아나 잘렸어요? 어어, 2층에 또 있고 2층에 있어 2층에 디바, 디바 아이요 아이 experience Danish